저는 천천히 운동하면서 근육을 크게 만들 수 있었는데요 천천히 운동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습니다 천천히 운동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운동하는 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인데요 근육이 잘만 늘어나고 수축한다면 또 일정한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매 세트 실패 지점까지 계속 도전할 수 있다면 가능한 빠르게 해서 더 많은 횟수를 통한 더 많은 근육 손상이 근성장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빠른 속도로는 그것을 통제하지 못했고 그래서 천천히 하면서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했고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도전하며 내가 원하는 근육에만 타겟을 주어 근육을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 저는 근육이 잘 늘어나는 무게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전에는 제 힘이나 근육량에 맞지 않는 무게를 무리해서 도전하다 보니 근육은 위축이 되어 잘 늘어나지 않았고 억지로 동작을 만들면서 결국 관절에 참여를 만들었기에 팔꿈치 통증이나 무릎 통증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통증은 근성장에 필요하지 라는 생각도 했다가 일주일 정도 운동을 못할 정도로 속상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전 데드리프트 모습을 보시면 등의 텐션이나 햄스트링 텐션으로 무게를 못 잡고 결국 전환근, 후면 어깨, 허리를 써서 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육 사용을 위해 무게를 낮추는 행동은 처음에는 저 스스로에게 용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힘들어서 무게를 낮추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고 너무 낮은 무게로 운동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방법을 지속한 이유는 더 근육이 크게 만들어지고 선명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낮은 무게인 만큼 정확하게 근육을 사용하고 이 자세에서 무게를 꼭 빠르게 높여보자 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게와 횟수를 기록하면서 최근에는 정확한 자세로 무게가 빠르게 늘면서 운동에 재미를 느끼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는데요 벤치프레스를 예로 들면 처음에는 체스트업이 된 상태를 잘 유지하며 운동을 하지만 세트 막바지가 되면 구운 오징어처럼 몸을 배배 꼬면서 결국 삼두나 전면 어깨로 미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슴 근육은 지쳐서 잘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지치고 힘들 때 자세를 더 유지해야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근육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수록 더 정확하게 자세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근육을 계속 타겟할 수 있도록 도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신경쓰려니 도저히 빠른 속도로는 집중이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저만의 속도를 가지고 천천히 하면서 자세를 잡았고 최근에는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이전보다 더 능숙하고 노련하게 근육에 힘이 딱 실리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운동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근육이 정말 늘어나는 무게와 자세를 이용하기 위해 천천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되 속도는 더 빠르게 하고 더 무거운 무게를 꼭 도전해서 더 큰 몸을 꼭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 운동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상 조심하시고 같이 듣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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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고맙습니다 Verizo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